1급 배정한자 풀이 25번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쯤 오면 이제 뭐가 되냐면 도사가 됩니다 8급부터 여기까지 온 학생들 제강이 계속 들은 학생이라면 지금쯤은 이 양반이 이쯤에서 농담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배정한자를 좀 심하게 풀지 아니면 이쯤에서 그 어이없는 개그할지 이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자는요 충분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철학적이고 충분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논리 속에 빠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정한자 25번째 첫 번째 글자로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벌레충입니다 그래놓고 그럴 문이에요 이게 무슨 자일까요 도대체 벌레가 무르면 몸에 뭐가 생겨요? 무늬가 생겨요 즉 모기문자입니다 모기문 예 무늬의 부산이라고 하는 건 모기문 모기의 짐질부 매산 모기에다가 산을 짊어진들 모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역량이 없어 중임 무거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무늬의 부산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그럴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팔뚝이나 몸에 빗금으로 어떠한 글자를 쓰거나 문신을 한 것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무르면 꼭 그렇게 뻘겋게 일어나요 모기문자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야 이건 물론 모기가 모기에 무르면 모기? 모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모기는요 물어서 무늬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기예요 아 이해가 저 학생은 꼭 꿈뻑거려요 네 좀 늦습니다 그래서 문섬이라고 있잖아요 문섬 모기가 많이 산다는 섬이 있잖아요 문섬 아 모르는 거냐 외도에 가면 외도 근처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기에 문섬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따뜻하대요 그래서 모기들이 그렇게 군락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낚시꾼들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날 낚시꾼들 볼만하답니다 항상 따뜻하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아주 문신을 하고 나오는 거죠 문신을 그러고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개진녀 옆에 눈섬 미 즉 여자의 교태스러운 눈매를 하고 아양을 부린다 해서 아처말 믿자요 아양 부릴 믿자입니다 그래서 미소 그러면 아양 부리는 웃음을 미소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살짝 웃는 미소는 가늘 미자의 웃을 쏟자예요 그건 미소고 이 미소는 여자의 눈꼬리를 하고서 이렇게 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웃으면 사람들이 역겹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안 웃고 여자가 교태스러운 눈짓을 하면서 살짝 하는 건 아양을 떠는 거죠 우리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하나가 내가 혼내면 꼭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마 그러면 꼭 해요 그러면서 너 왜 그래 그러면 꼭 대답이 앙탈부리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이게 앙탈입니까 이게 아주 심하게 탈부리는 거지 여러분 여자의 눈썹 지키는 것은요 남자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듭니다 겪어보시면 알아요 젊었을 때 남자분들 여자의 눈썹 한마디에 그냥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찡그릴 빈자라고 나오는 그 있어요 누구의 서시가 눈을 살짝 찡그려도 어떻게 돼요 모수자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서시가 눈을 찡그려도 이쁘거든 그런데 이 못생긴 시녀가 자꾸 그 찡그리는 모양을 흉내내서 찡그려 못생긴 시녀가 찡그리는 것까지 연습해서 인상이 바뀌었으니 그 시녀 그 자리 지켜요 못 지켜요 뭔 얘기인지 알죠 여자의 살짝 찡그리는 건 매력적이거든 그런데 이 남자가 찡그리면 참 가관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글자를 보면 여자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면서 하는 교태스러운 행동을 아첨하는 거에 딱 비교한 거예요 아첨할 미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건 아첨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눈썹 끝을 밀었습니다 다음 한쪽 또 또 또 저기 클로즈업 시키는 학생이 있다 또 땡긴다 다음 글자 바로 들어갑니다 풀초 밑에 자글미 무슨 얘기예요 초목이면서 자잘한 솜털이 전체를 덮고 있다는 데서 고비미자입니다 또는 장미미라고도 하죠 그래서 장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미과에 속하는 낙겹 화력관목입니다 이것을 장미라고 그러죠 장미미자라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미미자의 특징 저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선생님 장미는 왜 가시가 있나요? 그러대요 가시가 왜 있죠? 이쁜 걸 지키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시가 있는 모든 초목은 1년 초가 없습니다 단연 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 1년을 위해서 가시를 피우지는 않아요 단연생을 살기 위해서 가시를 피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이 없습니다 화려함을 지키고 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시밭길입니다 지금 한자 1급 하는 학생들 힘드시죠? 견뎌내십시오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이 가시가 있는 것은 저도 한의학적으로 가시가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관절에 좋습니다 관절에 좋아요 그래서 가시오가피, 장미, 가시가 있는 모든 것들은 관절에 좋고요 또 하나 좋은 게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혈액에 막힌 곳을 뚫는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가시밭길 인생 뚫고 나가면 여러분들 혈액순환 잘 되고 좋습니다 관절 튼튼해집니다 관직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가시밭길 참고 이겨내십시오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삼마자 밑에 아닐 밑자죠 이건 삼마자입니다 즉 집 처마 밑에 삼미 껍질이 날아나지 않다는 얘기에요 집 처마 밑에 삼미 껍질을 베껴놨는데 그게 날아나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쓰러질미 쏠릴미자입니다 미령 그러면 몸이 병으로 편안하지 못하는 것을 높여 읽었는 말이에요 미령하신 몸을 이끄시고 이곳에 오신 누구누구 할 때 쓰는 자죠 이때 편한 영인데 령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런 것 잘 기억해 두시면 한자 공부 한글 공부 잘 되겠죠 이때 쏠릴미자 쓰러질미자 알아두면 좋아요 쏠릴미는 바람이 불면 전부 이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자는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초마 밑에 삶껍질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바람이 싹붙니까 살랑해요 여자들 머리카락 이쪽으로 살랑 움직이듯이 쏠리듯이 멋지죠 저는 여학생이나 남학생들이 머리 헤어스타일 되는 거 무지하게 부럽습니다 있을 때 폼내십시오 없을 때 애처롭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참 재밌습니다 문문 안에 마음심이죠 즉 무슨 얘기냐 문밖에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데서 번민하다의 민자입니다 번민할 민자예요 고민하면 괴로울 것자에 번민할 민자 써서 고민입니다 번민할 민자 너무 재밌죠 문밖에 나가지 못하는 마음심정 저 문밖에 못 나갈 때 많습니다 왜 못 나가는지 아시죠 저희가 나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오지 마 폭탄이래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문밖에 나가지 못하는 건 번민할 때예요 마음에 상처가 입을 때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산에 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가 됐어요 아직도 마늘은 먹고 있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자세히 보니까 말씀원 옆에 반드시 필 밑에 그릇명이죠 즉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말하는 것을 반드시 삼가하고 해야 된다 고요하게 하고 먹어야 된다 고요할 밀자입니다 그래서 정밀 그러면 고요하고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편안할 밀이라고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밥 먹으면서 말하는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죠? 왜 그랬죠? 일단 밥알이 튀거든 서양 사람들이 축여 먹는 음식이고 빵이고 고기니까 튈 것도 거의 없어 그런데 우리 동양은 밥알이에요 밥알은 일단 먹으면 튀기가 쉬워 공격성 발언이 좀 많거나 조금 높아지거나 재채기하거나 좀 뭐가 있으면 이게 가끔 탄할로 나갈 때가 많아 그것도 연발 따발총으로 가지 결코 단발총은 없어 서양 사람은 단발총이에요 고기라 나가도 건더기로 툭 나가지만 우리는 거의 따발총 수준이야 이게 다다다다 터지거든 그러기 때문에 고요할 밀자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고요할 밀자가 나왔다는 걸 알아두면 아하 식사문화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보니까요 재밌습니다 나무 깎을 녹자 옆에 선칼도죠 즉 나무 깎는 칼을 강조해서 벗길 박자를 강조한 겁니다 괴롭힐다라는 뜻도 있고요 벗길 박 또는 괴롭힐 박자입니다 우리 박탈하다 그러면 벗기고 빼앗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걸 박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박제 그러잖아요 벗겨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걸 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 벗길 박자를 씁니다 벗기긴 벗기는데 속을 완전히 파내는 벗기는 거죠 박제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박제를 하나 해놨는데 고래상어를 해놨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라고 그러죠 18미더 15톤에서 20톤 이게 뭡니까 이게 거의 배 한 척이죠 그런 걸 박제를 해놨다 할 때 박자가 벗길 박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거 박제하려고 해도 그거 뭐 진짜 엄청났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손수가 붙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무슨 자입니까 펼프자죠 즉 손을 펴서 두드린다는 데서 이게 칠박 두드릴 박자입니다 우리가 박영 그러면 그림자를 때린다는 뜻으로 잡을 수 없음을 박영이라고 해요 옛날에 뛰어난 대도가 있어요 못 잡았어요 그럴 때 하는 말 박영이로구나 그림자를 잡는 격이로구나 치는 격이로구나 그림자 치고 그림자 잡을 수 있나요 그래 봐야 지 손바닥 아프죠 그죠 이럴 때 쓰는 자가 바로 칠박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펼프자가 있으면서 손수 대신 뭐가 왔냐면 실사입니다 같이 보죠 실로 펴있는 것을 묶는 데서 묶을 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박하면 사로잡을 포자 묶을 박자죠 그래서 포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자가 펼 부만 알아도요 여러분한테 몇 자가 해결이 되잖아요 벌써 그죠 앞에 손수가 오면 칠박 두드릴 박자예요 그죠 우리 박수 칠박자 쓰죠 그럴 때는 손수 옆에 흰백을 씁니다 박장 대수하다 할 때 칠박 저거는 두드릴 박에 가까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펼프가 왔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고기 육변 달원의 펼프 즉 몸 중에서 펴면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어깨죠 그래서 이게 어깨 박 또는 지경박이라는 자예요 우리 비박 그러면 팔과 어깨를 얘기해요 여러분 어깨를 몸 중에서 몸을 이렇게 펴면 드러나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어깨입니다 그래서 어깨 박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쉽지 않나요 한자 의외로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른 글자 어떤 게 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손수가 오네요 손수 같이 보겠습니다 손수 옆에 소박할 박자죠 즉 무슨 얘기냐 손으로 나무 껍질을 쳐낸다는 데서 두드릴박 때릴박자입니다 이게 소나무나 어떤 나무의 등껍질의 어떤 그 모양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모양입니다 그걸 손으로 친다 해서 두드릴박 때릴박 우리 박멸하다 그러면 모조리 때려잡아서 없애버리는 걸 박멸이라고 해요 이 두드릴박 때릴박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때릴박이라는 걸 더 자세히 알아두면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박멸 그러면 아주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아주 때려서 없애버리는 걸 박멸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나무 껍질의 소박한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같이 보죠 나무 중에서 등껄이나 어떤 그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다 원래 그렇다 해서 통나무박 또는 순박할 박자입니다 자연 그대로다 해서 순박할 박이 되죠 우리 소박하다 그러면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걸 소박이라고 해요 한자가 소박하죠 어느 나무 모양을 보니까 나무 등치에 옹이도 있고 껍질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는데 그 모양 그대로 해놓고서 소박하대요 제가 자연산입니다 절대로 손댄 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 손대서 비슷비슷하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심판대에 갔더니 옥황상자가 너 네 얼굴 못 알아봐서 지옥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잖아요 요즘 옥황상자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군요 불온도 높이느라고 애쓴다잖아요 전 국민이 불가마에 훈련이 돼서 웬만큼 뜨거워서는 지옥불도 소용없대요 그래서 요즘 지옥불 대피는 중이랍니다 공사 중이래요 거기도 온도 높이느라고 여러분 너무 뜨겁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도 몸만 가슴을 뜨겁게 사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호박박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구소록변 임금왕 옆에 흰백 즉 옥으로 투명한 빛을 낸다는 데서 호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박은 뭐냐면 호박호자의 호박박 대개 누런 빛을 띄고 윤이 나면서 투명한 옥을 호박이라고 합니다 물론 먹는 호박도 있어요 그 호박하고는 다른 호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박 반지 호박 목걸이 그러면 그거 아주 귀한 거죠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자 마찬가지로 흰백도 들어가네요 같이 볼까요? 대나무주 밑에 배델박, 묵글박, 묵글박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숙박업소 할 때 묵글박자죠 배가 이게 배 모양이고 물입니다 물에 배를 대니까 배델박이라고도 하고 묵글박이라고도 해요 대나무를 묶어가지고서 늘여놓은 것이 뭐냐 발이죠 그래서 이게 발박자입니다 그런데 발은 발인데 스크린이라는 뜻에 가까워요 커튼이라는 뜻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래서 금박 그러면 뭐냐 금을 얇은 종이같이 늘인 조각을 금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자는 발은 발인데 그런 발이 아니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서 쭉 이렇게 펴놓은 그러한 형태의 박을 발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배델박자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금박 종이, 은박 종이 할 때 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한자예요 그러니까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장가 싶은데요 네, 마지막 장가 할 때 벌써 눈 뜨는 학생 여지껀 찾단 얘기죠 네, 그래도 네, 그렇죠 컴퓨터는 꺼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눈은 뜨셔야 되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옆에 흰백이죠 무슨 얘기죠? 술을 거르고 이게 술찌개미고 이건 술을 거르는 어떤 채 모양입니다 술의 찌개미를 어떠한 걸음방에 거르고서 남은 찌꺼기라는 데서 찌개미박 또는 깻목 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박 그러면 이 술찌개미 조자의 술찌개미 박자이기 때문에 재강이라는 뜻으로 학문이나 서화 등에서 예전 사람들이 이미 다 밝혀내요 지금은 별로 새로운 의의가 없는 것을 조박이라고 그래요 논문이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썼던 거 다 써가지고 띄엄띄엄 갖다 붙여놓는 거 이거 조박한 거거든 네, 그걸 다시 하면 조작하거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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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